Decade of Love 공감의 10년 XSFM 플랫폼 기업 대금 정산 두 달 버거킹 코리아가 지점에 받아가는 돈 17.8% 지정업체 외에 거래를 못하게 강압한 CJ올리브영 등등 소상공인에 대한 기업의 갑질이 이렇게 심각한데 국회는 어디서 뭘 하고 정쟁만 하고 있느냐고요? 이거 다 국회가 밝히고 공정위원장과 대표들을 불러 질책한 문제입니다. 보도 안 됐다고요? 저희가 있지 않습니까? XSFM 23 국정감사 기록실 정무위원회 시간입니다. 아무리 들어도 제가 SSFM이라고 하는 거예요. 취업한 지 몇 년 됐더라 우리 회사에. 네 그래서 일부러 강세를 줘봤습니다. XSFM 국정감사 기록실. SS면 스프링 썸머죠. 아직 위원장의 발언권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세민입니다. 끼어들기를 잘하는 덕질간사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좀 쉬고 돌아왔더니 면도를 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 면도했네요? 어 그렇네요. 기른 게 아니었다니 난 그게 더 충격. 그러네요. 게으름의 산물이었어? 피곤함의 산물이죠. 아 죄송합니다. 건조관사도 앉아있습니다. 네 건조관사입니다. 슬슬 지치고 있습니다. 슬슬이요? 반 넘었죠. 이미 지쳤어요. 이제 한 번 남았어요 녹음은. 괜찮아요 회사 대표님은 시작하기 전에 지쳤잖아요. 그렇죠. 지금 걸어오고 있을 거예요. 지금도 지쳐있고요. 저 다진도 없어요. 로스터 중 제일 적게 하면서. 살면서 누구를 이렇게 맷하게 기다려본 적이 없는 요보좌관이 앉아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누굴 기다리냐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출발했는데 다음 주 화요일에 도착한다는 설비 있습니다. 정무위원입니다. 오버뷰! 부, 처, 청으로 끝나라는 이름을 가진 소관기관이 국가보훈처 하나뿐이라 1처를 소관한다고 하면 정무위에 대한 설명으로는 불충분합니다.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비서실, 공정거래위, 금융위, 권익위, 관련기관인 소비자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가습기설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 금감원, 예보,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산은, 기업은행, 예결원, 서민금융진흥원, 보훈복지의뢰공단, 독립기념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을 감사하는 정무위는 국정철학의 뼈대를 평가하는 감사의 영역에 있어서는 상위위원회로서의 심리적 위치를 가집니다. 그 국정철학의 뼈대란 기업, 금융, 민주주의, 국권, 참사 등을 대하는 국가의 태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각종 법안들을 소관하는 정무위 후반기 내내 위원장은 민주당 경기수원을 백혜련, 후반기 내내 민주당 간사 충남 논산 계룡금산 김종민, 그리고 14명 변화없음, 여당 간사, 후반기 내내 경남 창원 마산 회원 윤한홍 등 8명, 비교섭 무소속 양정숙, 올 재보선에서 당선된 진보단 강선행위 포함 2명입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빅그린 29데이지에서 도와주고 있는 XSFM 23 국정감사 기록실 정무위 시간 곧 시작합니다. 아직도 생리대 유목민? 어떤 생리대를 써야 할지 불안하신가요? 100% 유기농, 발암물질 유해 성분 불검출, 어떠한 피부에도 자극 없이 안전하게, 무화학 수압 가공, 100% 국내 생산,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당신에겐 29데이지, 유기농 리얼 코튼 울트라 슬림. 고객이 드나든 자리를 지켜보며 제품을 만드는 고집은 더 커져갑니다. 다시 돌아올 거라 믿기에 더 나아진 미래를 준비합니다. 정제수를 넣지 않고 자연 추출물로만 가득하게, 자연과 환경을 생각하고 함께 숨쉬는 제품. 빅그린의 꿈은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빅그린, 함께 걸어요. 자연주의 천연 샴푸 빅그린 빅그린 빅그린! 약산성 비건 샴푸와 최근 니치 시리즈 신제품도 출시한 탈모 샴푸 라인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피 트러블로 고통받던 저 같은 사람들의 안식처이지요.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이게 너무 잘 해결을 해줘가지고 끊으면 더 심해져요. 약간 중독 같아요. 여행 갔을 때 호텔에 있는 거 쓰면 샴푸 냄새 나잖아요. 이제 그게 적응이 안 됩니다. 저는 그거는 이제 다시 적응이 되는데 향 거의 없는 곳에 익숙해져가지고 딴 거 쓰면 또다시 트러블 나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샴푸 제품만이 아니라 고급스러운 바디 샴푸도 절찬리 판매 중입니다. 저 이것도 써봤었는데 이것도 약간 피부가 중독되는 느낌이에요. 이게 너무 좋아서 다른 것들 쓰기가 싫어요. 원래 피부가 약했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몰랐는데 알게 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이런 거 원래 쓰다 안 쓰면 딱 깨닫게 되잖아요. 저는 제 두피의 정체를 20년 동안 계속 갈팡질팡하면서 알아왔거든요. 깊이는 말씀 못 드리지만 아토피가 있는데 증상이 너무 약해서 모르고 사는 사람도 정말 많단 말이에요. 임산부 라인, 메이비 라인 등 다양한 제품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연 친화적인 성분, 자연 친화적인 포장. 비크리는 언제나 액세스몰과 함께합니다. 만나보세요. 이슈 하나 갑질의 전당 2023 민주당 민병덕, 김한규, 김성주, 김종민, 최종윤 국민의힘 유예동, 윤창현, 진보당 강성희 갑질의 전당 정무위에서 여야가 한 마음으로 때린 게 있습니다. 가맹점주에 대한 본사의 갑질, 각종 덤터기 씌우기 수법이 정말 난무했는데요. 그중에서도 종합점수가 제일 높았던 곳은 기영 F&B라는 기업입니다. 예술 점수, 기술 점수 포함. 정말요. 대박이에요. 금메달입니다. 왜 기영 F&B인가 했더니 회장님 이름이, 성함이? 기영이요? 기영이요? 아 그러니까요. 깜짝 놀라죠. 죽잖아. 저는 약간 검정구무신 메타인가. 기영이가 컸네. 커서 이렇게. 하락했어요. 기철이는? 절망편. 죽었나? 뭐 ESIND 같은 겁니다. 아무튼 이 기업이 거느리고 있는 브랜드로는 떡볶이 브랜드인 떡참. 저 이거 프랜차이즈 처음 알았어요. 저 지난달에 시켜먹어봤는데. 떡볶이 참 잘하는 집. 저는 아예 처음 봤어요. 저도. 전 얘기만 들어봤지 먹어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기영이 숯불치킨 등이 있습니다. 아니지. 이름은. 이고매니악. 그렇죠. 하긴 뭐 백다방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네. 지난해 기준 매장이 1,000개. 연매출이 930억 원에 달합니다. 큰 회사라니까요. 자 떡참은 코로나 기간 중에 가맹비, 로열티, 인테리어, 감리비, 교육비 등등을 안 받는다며. 창업비용을 0원으로 홍보하면서 가맹점주를 모집했어요. 일단 이런 거 보면 피했어야 하긴 하지만. 너무 달콤한 허위 과장 광고였습니다. 실제로는 인테리어와 장비는 직접 구매해야 됐고요. 아 인테리어를 안 받는다는 얘기는 안 해준다는 얘기구나. 감리비만 안 받는다는 거였는데. 자 그러면 가맹비, 로열티, 교육비 이건 일단 안 받는데 중도 해지를 하면은 지금까지를 다 소급 적용해서 한 번에 받아버립니다. 문제는 중도 해지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적자 폐업을 한 가맹점이 작년 200여 곳이 넘습니다. 아니 이런 페널티가 있는데도 중도 폐업을 한다고요? 어쩔 수가 없죠. 매장이 1000곳인데 200곳이 넘게 폐업을 했다. 그러니까 그러면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폐업이 공짜가 아닌데도 지금. 이게 길면 한 4, 5년 정도 동네에서 보이다가 시내에서 보이다가 없어지는 프랜차이즈 식당들을 많이 보실 수 있는데. 사실상 떴다방처럼 운영된단 말입니다. 처음에 홍보 열심히 하는데 돈 이만큼 들고 그다음부터는 고객들이 즉 가맹점주들이 들어와서 돈을 다 메꿔주고 그리고 한 5년 정도 돈 받다가 그냥 그 돈 자체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 돈을 대표가 되지도 않고 보통 사모펀드에게 얻어오는 경우도 은근히 있고 이게 되게 알려지지 않은 이상한 금융입니다. 여기는 결국 폐업을 유도하는 구조가 사실 존재하고 있었어요. 와 그럴 수가. 본사가. 떡볶이를 3,500원에 팔아요. 근데 재료 소스가 1,020원이에요. 3분의 1. 아니 그러면 제가 아는 요식업 마지니로는 여긴 재료 소스만 팔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아니 여기 떡볶이에 소스만 들어가나요? 그러니까 그럼 떡볶이가 아니라 떡볶이 국물이죠. 이러면 이게 원가면 가스비도 쓰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들여다보니까 소스 회사의 이익률은 40%가 넘는데요. 프랜차이즈 본사의 이익률은 3%인 거예요. 그러면 프랜차이즈가 밑져서 소스를 팔아주고 있다는 것이 되는데. 소스 회사를 위해 본사가 존재하는 느낌이잖아요. 기형이 소스 어쩌고 있어야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보니까 또 어머나 소스 회사는 본사와 주주 및 임원 구성이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거 나누는데 조금 미스터 피자 이후로 이거 좀 나누잖아요. 그런데 나누지도 않았네요. 소스의 이득을요? 그러니까 보통 사장 아내의 친척 이름으로 해놓고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거 이상하고 오래가지 않는 프랜차이즈들이 서로서로 다른 아이디어를 내요. 우리는 뭐뭐뭐뭐가 저렴합니다. 라고 한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거 뭐 있죠? 인테리어 감리비를 확 받는다거나.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당연한 것들 처음에 들어갈 때 무조건 들어가는 돈이 다 0원 이랬잖아요. 높이 받을 무언가를 설정하겠죠. 그게 소스였네요. 진정한 소스 비법입니다. 비법 소스가 아니라. 그러면 이 3%라는 이 본사 이익률의 구성은 어떻게 될까요? 30%면 적금 이자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3% 플러스 소스 40% 43%가 본사 이득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가맹점주가 가져가는 52%가 있잖아요. 57%죠. 잘못 썼네요. 가맹점주가 57%를 가져가는데. 네. 그 사이에서 또 광고비 인건비 임대료는 따로 나갑니다. 그렇죠. 그럼 남는 게 있을 리가 없겠죠. 별로 안 남을 겁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이 모든 게 지금 허위과정 광고였잖아요. 이 돈을 안 받는데 사실은 내야 되고 이만큼 이득을 낼 수 있는데 사실은 못 내고. 그런데 홈페이지에는 착한 프랜차이즈 인증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허위광고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크는 본사가 어떤 이유로든 과징금을 받으면 인증이 취소돼요. 그런데 작년 6월에 과징금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마크를 지금까지 안 내리고 있었어요. 가맹사업법 위반이죠. 그러니까 재작년 MVP 같은 거죠. 그렇죠. 10년 연속 1위라고 했는데 사실 그게 10년 전이고. 그런데 그러면 이거 인증을 떼어야 된다는 항목 같은 게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계속 달아놓으면 거꾸로 매단다든가 이런 항목 같은 게 있어야겠네요. 기본적으로 그 정도 형벌이 있어야. 그렇죠. 허위과정 광고니까. 그다음에 종합점수 중에서 뒷북 점수가 또 있습니다. 뭡니까? 예술기술 받고 뒷북 점수 10점. 코로나 때부터 가맹점수에 대한 융무정치. 아까 말씀하신 가맹비 로열티 이것저것 안 받는다고 해놓고 폐점하는 점수들한테 이걸 소급 적용한 위약금을 청구를 했잖아요. 계약서에 조그맣게 나와 있는 그 글씨들. 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더 문제인 거는 폐업 원인이 본사에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소스 구조 말고도 좀 더 직접적인 폐업의 원인이었던 게 어떤 프로모션이었는데요. 기형 F&B의 브랜드인 떡참이 지난해 네고왕이라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을 했어요. 네고왕.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거 광희 씨랑 장영란 씨 나오는. 지금은 누가 하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안 나와요 그분들? 지금 다른 분이요. 그 MC가 자주 바뀌어가지고. 아 그럼 뭐 기획사 거구나 이게. 네. 지금 그 여자 개그맨분 홍현희 씨요? 홍현희 씨가 아시고요. 아무튼 그런 연예인 MC가 프랜차이즈 기업의 네고를 시도해서 할인 행사를 하는 방송이에요. 이게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지금 시즌5까지 했거든요. 야 이거 그냥 컨셉만 들어도 그냥 기업 홍보용인데 그 컨셉으로도 장사를 하다니 똑똑하네요. 그렇죠. 제 주변에서 가장 핫했던 거는 스킨푸드였습니다. 그래요? 그렇겠죠. 그때 엄청나게 다들 몰려가서 샀었어요. 실제로 연예인이 기업 회장을 만나서.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참신했죠. 이번 주 연예인이 50% 할인 딜을 하면 기업 회장이 30%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할인율이 결정되는 거였는데. 네고왕으로 방송을 탄 다음에 꼼수를 부렸던 게 작년에 반란이. 17% 할인인가 전풍목 17% 할인을 했었는데. 그게 네고왕이었죠. 네. 입점업체가 17%부터 더 가격을 올려버렸던 일이 있었죠. 할인이 들어가기 전에. 네. 그래서 이 방송이 구조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좀 몇 가지 논란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떡참 편이 가장 제가 보기에는 논란이 크더라고요. 이 편 떡참 출연한 편 조회수가 273만이었거든요. 네. 네. 엄청나죠. 대한민국 떡볶이 인구의 한 10%쯤은 들러붙었다. 네. 그래서 당시 떡참이 2만 500원짜리 떡볶이 세트를 9,800원에 판매하는 행사를 했어요. 반 이하. 네. 그래서 상품값 대부분을 본사가 부담하겠다라고 방송에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전체가 아니고 대부분. 네. 그런데 이렇게 본사 부담이 커지면 우리가 다 부담하겠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면 당연히 가맹점주의 수익이 커지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행사 기간 동안에 이 네고왕 이벤트를 보고 주문을 해본 사람들의 후기가 가맹점이 주문을 안 받아요였어요. 주문 취소될 때 많죠 요즘. 주문을 취소하거나 아예 임시 휴업을 하거나 배달 팁을 9,000원으로 설정한 경우도 있었어요. 아 이 얘기는 이제 이 회사의 주장이 맞다면 혹은 네고왕이 한 말이 맞다면 한 이야기가 맞다면 우리 가맹점주들이 회장님을 너무 좋아해서 우리 기영이가 손해볼까봐. 아 그게 아니면 정반대의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상황을 봤더니 본사가 행사 비용 부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재료비만 낸 거예요. 아이고. 네. 그래서 팔수록 오히려 가맹점주들이 손해를 볼 지경에 이르러서 주문을 일부러 받지 않은 거고 당시 네고왕에 출연했던 가맹점주는 아예 폐업을 했습니다. 출연했던 사람이. 아 진짜요? 합리적인 선택을 하셨군요. 그러면 비용 소급 적용도 받고 거기에 위약금 얹어서 돈을 내야 됐죠. 그렇죠. 이렇게 감당이 안 되는 프로모션에 참여를 하게 해놓고 그런 위약금을 청구를 했는데 그 위약금도 이제 정해놨어요. 얼마라고 딱 지정을 해서 손해를. 계약서에 처음에 있었을 거예요. 네. 손해를 받고 안 받고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5년 내로 폐업 시에 뭐를 내야 되고 뭐를 내야 되고 뭐를 내야 된다. 대부분의 최소한의 도전 정신을 가진 사촌 사장님이면 가맹점주면 그거에 사인하는 거 그렇게까지 저어하지 않아요. 내가 설마 5년 내로 망하라고? 그렇죠. 그건 가맹본부에서도 이제 책임지는 건데. 그리고 그게 프랜차이즈 본사가 원하는 것임이 지금 이 스토리에서 드러나죠. 폐업을 시켜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내고왕은 그 역할을 했죠. 이 유튜브가 직접 그 역할을 한 겁니다. 물론 내고왕의 의도는 아니었겠죠.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그 뒤로 어떤 내고왕의 어떤 사과나 이런 건 없었고 지금도 떡찬 편은 안 내려왔어요. 떡찬 편은 지금 방송의 안내 같은 경우에 어떤 논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고요. 대신 이미 1년 전에 댓글에서는 모든 사실이 다 밝혀져 있네요. 불탔구나. 본사 때문에 가맹점주만 손해를 보는 그 이벤트라고 이미 1년 전에 댓글들을 달아놨네요. 그리고 유튜브 프로덕션 하는 사람들 이런 형태의 유튜브 이런 컨셉의 유튜브라면 분명히 홍보나 프랜차이즈 같은 데서 일을 경영 전략 같은 거 일을 해본 사람이 있었을 텐데 이게 뭔지 몰랐을 가능성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그런 사람이 없는 상태로 그냥 냅다 했으면 그건 또 그거대로 문제죠. 아무튼 그래서 이 떡참 점주들은 지금도 가맹본부에 속지 말자라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는데요. 문구가 이래요. 프랜차이즈 창업 알고하기 캠페인 잘못 고르면 신종 노예가 따로 없습니다. 그 와중에 되게 미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해악이다. 공익광고 필요하시면 저희한테 연락주세요. 농숙사님 데뷔 전에서 농숙사님이 했던 얘기가 광희의 이 얘기였죠. 광희 말고 광의의. 네. 그렇죠. 치킨 프랜차이즈와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한 이야기였으니까요. 그리고 민병덕 의원인 본사가 가맹점에 쿠폰 할인 비용을 100% 부담시키는 업체들을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떡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기영 대표가 아까 폐업할 때 위약금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모바일 쿠폰 비용도 본사와 가맹점이 5대5로 부담하게 하겠다라고 개선 의지를 보였었는데 그런데 이게 사실 기본적인 피해 회복 방향 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위약금 0원을 빼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니까. 게다가 이 다음에 얘기하는 덧붙인 게 회사 내부 사정 때문에 저 조치들도 당장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네. 바꾸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민병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제안했어요.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이제 직영점과 가맹점의 연평균 매출액을 적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매출만 일시적으로 팍 높여서 그거를 정보공개서에 넣는 사실은 허위과정 광고가 있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래서 수익률로 대체하자. 자,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주가 되는 분들은 그 전까지의 직업이 90% 이상 월급쟁이입니다. 그렇죠. 월급쟁이가 가장 모르는 게 수익률과 매출의 차이입니다. 네. 매출이 수익인 줄 아는 멍청이들이 있고 그래서 그걸 속여서 스포츠지나 경제지 같은 데에 올해 매출 얼마 이런 식으로 뻥튀기해서 광고하는 블로거나 유튜버나 기업들이 꽤 있어요. 매출이 많다는 건 그 회사가 건실하는 기업인지 절대 알 수 없는 자료입니다. 아니 뭐 90억 써가지고 100억 벌었으면 매출은 100억이지. 우리 회사 매출을 들으면 까무라치실 거려? 순수익이 얼마 안 나서 그런 거지? 오히려 역으로 사장님은 순수익을 보고 까무라치죠. 왜? 이러면서. 전 죽어있어요. 지금 마이너스 인생이에요. 그리고 이게 저 지인도 이제 이런 비슷한 사고가 있었는데 그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이제 있던 지점을 인수할 때 매출과 수익과 객당가와 손님이 하루에 얼마나 왔는가를 모두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되어 있어요? 네. 전 주인과 그 다음 주인이 그거를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인수한 몇 달 전, 한 세 달, 두 달 전에 그걸 확 높이는 꼼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런 꼼수죠. 그렇죠.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예요. 점주들 손해보라고 하고 이런 방식으로 매출 한번 확 밀어내는 방식이 있어요. 그럼 점주들은 다 죽었거든요. 점주들 죽은 대가로 매출을 올렸죠. 그리고 점주들은 폐업하면서 위약금을 냈죠. 돈을 더블로 법니다. 점주가 망하는 방식으로 돈을 버는 프랜차이즈 사업 모델에 대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경점에 수익이 없으면 이제 정보공개에서 등록을 거부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식의 대안들도 민병덕 의원이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지경점의 수익까지도. 그리고요? 네. 그리고 이 질의 내내 사실 이기영 대표의 태도가 굉장히 재밌거든요. 네. 약간 진짜 담임수 선생님한테 혼나는 고등학생 같은 느낌 같은 태도로 서 있어요. 많이 봤어요. 이런 사람들은. 대답도 진짜 우물쭈물하고 거의 모든 것을 부정하지 않고 그냥 인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근데 10일 전까지만 해도 이제 이기영 대표가 교육위에 교수님들을 벤치마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11일에 민병덕 의원실을 방문을 해가지고 해명도 하고 자료 제출도 서공실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었는데 그 당일 항공권을 끊어서 13일에 출국을 했고 이것이 바로 화전 양면 전술. 김건희 앤 프렌즈. 갑자기 외국이 가고 싶어졌어. 네. 해외 출장 명복으로요. 그래서 증인으로 원래 채택이 됐었던 16일 국감에 불출석을 했어요. 아차. 그리고 30일까지 안 들어올 계획이었는데 일정을 변경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국감 내내 혼났어요. 그래서 너무 인상적이었던 게 심지어는 이제 백혜의원 위원장이 아 여기 가족회사인 거 우리 다 알지 않느냐. 그래서 증인만 결단 내리면 다 해결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약속하라 이런 식으로 타이르기까지 했거든요. 그렇죠. 범죄자한테 좋게 말해주는 것도 국회의원 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얘기를 가보면 이번 정부는 이제 플랫폼 규제를 민간 자율기구에 맡기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떡볶이의 인 끊었고요. 현재 방안이 나와서 이제 전기통신사업법과 공정거래법 같은 관련법을 개정하는 패치 작업 중인데요. 문제는 각 주체들을 대등하게 만들어줘야 하는 작업이 미진한 탓에 자율기구를 만드는 태스크포스 회의 8번 동안 대등한 대화가 없었다고 최정윤 의원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불공평한 대화만 있었던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7차 회의 후에 비밀회의를 공정위 사람이 제안을 했대요. 그런데 비밀회의의 결과로 나온 방안에서는 수수료, 교섭권 같은 내용이 다 빠진 형태의 자율규제기구 방안이 나왔습니다. 주로 기업 측들만 나와있어서 기업 측의 목소리는 반영됐다는 소리예요. 그럼 당연히 입점업체 대표들은 반대를 하죠. 그러자 공정위 실무자와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 게 아니다. 공정위 실무자가요? 지금 여기 배달앱 자율기구 만들고 나면 우리 가서 숙박업 자율기구도 만들어야 해서 바쁘다. 이런 말을 하고 있었대요. 이건 진짜 직무유기 아니에요. 이게 최정윤 의원실이 입수한 TF 대외비문권에서 나온 내용인데 공정위 내에서 작성됐대요. 그런데 공정위에서는 작성한 적이 없다고 답변을 했어요. 뭔가 이상하죠? 열심히 도망다니고 있어요. 이 양반 불러야지 이 양반. 이 발언 한 사람. 그러게 말이에요. 그리고 김종민 의원은 플랫폼 기업의 대금 정산이 최대 60일이라서 생기는 손해를 언급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상품을 팔았잖아요. 입점업체가. 그러면 그 대금이 플랫폼 기업을 거쳐서 들어오는 게 한두 달 뒤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입점업체는 그럼 대출을 내서라도 그동안의 대금과 인건비를 내면서 버텨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음악시장에서 겪어봤던 건데 음반과 음원을 팔아도 정산이 두 달 뒤에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시장이 여기도 있었네. 골형이 어떻게 겪었지? 10원도 번 건 번 거니까. 돈이 웃음나. 방송사도 그렇게 하잖아요. 아 있지. 하지마. 더 이상 얘기하지마. 궁금해지네. 하지마. 그래서 김종민 의원이 자율 규제 시스템 정비 아이디어를 또 냈는데 수수료까지 해부적인 걸 법으로 정해주기는 어려우니까 그걸 정하면 자율 규제라고 부르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단체 협상의 제도적 틀이라도 법으로 정해주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가장 본질적인 경제를 바라보는 차이가 나타납니다. 기구를 만드는 걸 싫어합니다. 그리고 협상력을 보장하는 걸 싫어합니다. 협상력을 보장해주지 않고서 틀부터 알아서 만들려고 해왔더니 공정위 직원이 회의에 들어가서 플랫폼 편을 들면서 의뢰 대표들을 무시하는 상황이 나왔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공정위 직원 계좌부터 좀 까봐야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아니 인지수사하는 거 좋아하는 끈질긴 사람들 있으면 이 사람은 술 누구랑 먹고 얻어먹는지 알아보면 뭐 금방 많이 나올걸요. 최승재 의원은 네이버의 원뿔딜을 공격했습니다. 원뿔딜이란? 뉴리어라는 스타트업의 플랫폼 원플원을 베낀 것으로 보여요. 최수현 네이버 대표 이사는 원플러스원은 보편적인 프로모션이다. 그래서 고유성을 인정할 아이디어의 영역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는데. 근데 원플러스원만 모아가지고 만들어 놓는 섹션은 새로운 아이디어였는데. 그렇죠. 그리고 또 최승재 의원의 또 다른 반박. 역사를 보자. 10년 전에 네이버 맛집 윙스푼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당신들은 메뉴판닷컴이라는 오리지널 기업을 고사시킨 전례가 있다. 날카롭습니다. 하긴 뭘 날카로워요. 네이버가 이런 게 한두 개입니까? 그래서 최승재 의원실은 네이버에서 원플원을 검색해봤어요. 뉴리어의 원플러스원을. 그러자 네이버의 원플딜이 제한 결과에 뜨는 거죠. 이것이 과연 알고리즘의 실수일 것인가. 그렇습니다. 이런 거 볼게요. 네이버에서 쇼핑을 해보신 분들 이런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검색 결과를 정렬할 수 있죠. 그때 예를 들어 내가 11번가나 쿠팡에서 어떤 물건을 사는 게 더 좋아 나는 거기 카드를 냈거나 아니면 거기 쿠폰 때문에 뭘 받은 게 있거나 다른 데 가입한 게 있거나 그럼 난 11번가에서 사는 게 좋겠는데 그러면 네이버에서 검색하신 다음에 11번가로 다시 리디렉팅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 주소를 봐놨다가 11번가에서 따로 검색하시는 분 이게 고수예요. 어? 왜요? 저 처음 들어요. 저 맨날 네이버로 쇼핑하는데. 왜냐하면 네이버는 리디렉팅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수수료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11번가다. 만약에 그러면 11번가로 직접 들어갔을 때에 비해서 할인율이 작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걸 연결하는 건 문제가 없어요. 다만 네이버는 네이버 내에서 자체로 가두리로 서비스하고 있는 쇼핑몰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렇죠. 네이버 쇼핑 안에서 판매하는. 아예 스마트 스토어도 그렇고요. 그나마 국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먼저 검색 같은 버튼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아 그렇네요. 생각해보니 그 옵션이 없네요. 네. 그리고 베스트를 찍으면 네이버 스토어 안에 있는 것들부터 먼저 나오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로 견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네이버가 멀쩡하게 장사하는 것 중에 멀쩡하게 하는 일들은 다 법의 견제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거 옛날에 국정검사에서 이슈가 돼가지고 논란이 됐었고 그 다음에 그 수법을 또 했다가 한번 고친 게 쿠팡이었죠. 제가 그 국감을 지금 기억이 안 나서 말씀 못 드리고 있었는데 이거 이렇게 얘기 안 해주면 계속 잡아먹고 다닙니다. 네이버는. 네. 알고리즘으로 장난치는 거. 네. 프랜차이즈 얘기. 네. 다시 돌아와서요. 플랫폼 업체가 아닌 프랜차이즈 브랜드 업체들도 많이 불려나왔어요. 네. 네. 버거킹 코리아 우선. 버거킹 코리아. 네. 버거킹 본사는 로열티와 광고비를 합쳐서 수수료가 8.5% 정도인데요. 여기서 본사는 해외에 있는 본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버거킹 코리아는 물류비에 배송비까지 넣어서 17.8%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두 배가 좀 넘네요. 네. 그래서 최종현 의원이 이게 다 사모펀드가 버거킹을 인수한 뒤에 생기는 문제라고 진단을 했어요. 네. 두산이 이걸 사모펀드에 팔았죠. 네. 그래서 한기장 공정위원장이 이미 조사가 들어갔다라고 말을 하고 사모펀드의 과도한 이익 추구 문제에도 고려를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기영인의 F&B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 했잖아요. 프랜차이즈가 가맹점주 사장님들의 등골을 빼먹는 방식으로 음식이 잘 팔리는 방식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벌 수 있는가를 말씀드렸죠. 이 케이스는 사모펀드가 프랜차이즈의 등골을 빨아서 돈을 벌고 빠지는 과정을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프랜차이즈가 털린 이야기. 유희동 의원이 CJ올리브영을 맡았습니다. 이 역시 CJ올리브영은 프랜차이즈들을 빨아먹는 프랜차이즈죠. 협력업체들에게 다른 경쟁업체와 거래하지 말라고 태양이 옛날 노래를 불렀대요. 아 나만 바라봐? 독점거리다. 너무 옛날 노래예요. 대표적인 쓰레기 노래죠. CJ올리브영이 다른 데서 술을 마셔도? 아니 진짜 옛날 노래. 그거 3대 쓰레기 노래라고 있어요. 태양의 나만 바라봐. B1A4의 잘자유 굿나잇이라고 여자친구 잤는데 자긴 클럽 같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틴탑에 향수 뿌리지마. 이렇게 세 가지인데. 탈레반 팝. 틴탑에 향수 뿌리지마는 네가 향수를 뿌려서 남체가 나에게 부더니 내가 여친에게 들킨다. 향수 뿌리지마. 네. 그런 가사입니다. 이러다 여친한테 들킨단 말야. 그런 노래. 신나는 노래예요. 누난 누나지마. 어떻게 다 아세요? 제가 태양 이후로 케이팝을 안 닫았던 것 같아요. 뭐 이래? 이러면서. 그래서 요즘 방송하는데 어려움이 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독점거래 시도가 있고요. 강성희 의원은 배달앱 라이더들이 근로계약서가 아닌 약관동의를 쓰고서 일하고 있는 상황을 짚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온라인으로 약관동의에 체크를 하죠. 원래는 노동권 이슈여야 되는데 이제 프리랜서와 플랫폼의 관계인 거라서 약관이 등장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김성준 의원은 아디다스 코리아를 털었어요. 아디다스요? 야 이거 좀 핫한데. 여기는 온라인과 직영점 위주로 구조조정을 하려고 2024년까지 점주 100명 중 80명의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예고를 했어요. 2021년에 예고를 이미 때렸어요. 자. 그때부터일까요? 온라인이 이렇게 불편해진 지. 가맹점주를 정리해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려나온 피터 곽 대표는 시장 점유율이 6년 전부터 하락 중이다. 지금 나이키의 반밖에 안 된다. 그래서 구조조정을 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김성준 의원 반박. 당신들 인기 상품을 온라인 몰에서만 팔지 않냐. 점주들에게는 밀어내기 강매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대리점 수익이 나락을 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거는 정말 정말 쉽습니다. 마트에 있는 아디다스 직영 매장이 간혹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한 발 더 나가서 다른 프랜차이즈에 파는 물건들 있죠. 신발만 파는 프랜차이즈. ABC마트. 그렇죠. 무폴처럼 움직이는. 그런데는 나이키나 아디다스가 가장 핫한 아이템을 내주지 않죠. 그렇죠. 쉽게 말해 쌈바나 캠퍼스나 에어포스 1이 없어요. 네. 왜? 일단 마트에는 마트 수준을 너무 많이 뜯기니까 잘해주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싼 것만 밀어내주면 마트 영업 직원들이 트렌드가 뭔지도 모르고 아싸 싼 거 받았다 그러고 받아와요. 마트는 오히려 속이기 쉬워요. 문제는 가맹점주는 속지 않아요. 가맹점주는 심바가 안 왔다. 그랬으면 나를 죽이려는구나 이 새끼들이. 그렇죠. 라고 이해합니다. 이지부스트가 안 왔다. 이해합니다. 가맹점에 이지부스트 걸려있는 걸 본 적이 없죠. 여기서 슬프게도 일본의 사례를 보게 됩니다. 일본은 법적으로 이게 된다더군요. 견제가. 무조건 다 넣어져요. 어렵게 찾아냈습니다. 제가. 이지 일부는 가맹점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달라는 거 안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본사가 그 나라 프랜차이즈 회사가 받아온 수량을 공개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거 다 법이 해주는 일입니다. 아니 그리고 크림충으로서도 이 말은 좀 문제가 있는 게 6년 전에는 점유율이 하락했어요. 그때는 아지다스의 몰락이라고 했으니까 스니커 매니아들이. 그런데 작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제일 핫한 스니커 브랜드가 살로몬 아식스 아지다스거든요. 그렇죠. 아식스 파워스토어 되게 크게 한 것보다. 작년부터 상승 중이거든요. 아지다스는.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윤창현 의원은 천재교육을 상대했습니다. 천재교육. 여기도 물량 밀어내기와 반품 제한을 했어요. 이러면 누가 당하느냐. 총판장들이 강매를 당해서요. 억대의 채무를 지게 됐다고 합니다. 감행정주들 같은 거죠. 학습지. 총판장. 그래서 총판장이 본사 직원한테 알았어 내가 채무를 더 질 테니까 화격서를 쓰자라고 하자. 그 직원이 대리점주와 총판장에게 욕설을 하는 녹음 파일을 윤창현 의원실이 입수해서 틀었습니다. 아니 그거 유제품 회사 하나가 그렇게 날아갔는데요. 뭘 남양이라고 말을 왜 못해요. 그렇죠. 천재교육권은요. 공정위에서 증거불충분이라고 심의 단계에서 종료가 됐던 건이에요. 공정이 뭐냐. 근데 증거를 갖고 왔잖아요. 여러모로 수상하네. 윤창현 의원이 아직도 증거불충분입니까? 물으니까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요. 신고가 들어오면 절차 따라 처리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이런 단서가 붙었네요. 그렇긴 한데 신고 또 하겠죠 누가. 수많은 대리점주와 총판장들이 있는데. 여당 의원이 지금 이런 걸 족치고 있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갑질 얘기를 길게 해봤습니다. 자꾸 날 부르는 것 같아서 움찔하게 됩니다. 나머지는 부동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유예동, 유나롱, 민주당 이용우. 우선 부동산 PF라는 걸 보려고 하는데요. 공급 확대가 지금 부동산 문제의 만능 열쇠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집을 지어야죠. 네. 근데 그 집 짓는 비용이 땅 파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땅을 파기 위해 돈이 필요합니다. 동물의 숲에서는 이게 돼요. 제가 요새 열심히 하거든요. 땅 파하면 돈이 나와요. 물론 스위치값과. 서포트웨어 값과. 전기료와. 그렇죠. 사실 그 세계 안에서. 네. 누군가는 지금 현실을 동숲으로 보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땅 파하면 돈 나와서 그 구멍에 돈을 다시 심으면 돈나무가 자라요. 그렇죠. 돈을 수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볼 때 기쁜지 몰라요. 그 친구도 초대하고. 상상말도 행복하다. 나도 할까. 돈이 무럭무럭 자랐구나 이러면서. 그런 맛을 하는 거구나. 제가 그래서 요새 소비를 안 해요. 그런 맛을 하는 거구나. 현실에서 그게 되면 경제라는 게 없어져요. 아무튼 이걸 가능하게 하는 마법이 PF. 부동산 PF입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 너무 어려워서 저 경할 못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해주겠지 하고 이거는 건너 뛰었는데 감사합니다. 저 이거 하면서 후회했어요. 시간을 너무 많이 썼어요. 알아보다가. 아무튼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것은 시행사가 건설 프로젝트 P를 제시해서 토지 매입이나 인허가 등에 필요한 돈을 증권사에서 꿔요. 이걸 브릿지론이라고 해요. 뭐 하는 다리냐면 본 PF로 가는 다리인데요. 메인으로 가는. 그렇죠. 본 PF로 가면 이제 땅도 있고 우리가 이것도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투자하세요 해서 돈을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2차로 다시 대출을 받아 건설을 진행을 하고 분양 대금으로 또 돈을 갚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일종의 담보대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의 천국에서는 한 푼도 없이 이걸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희동 의원실이 이 사업을 악용하는 수법에 주목을 했어요. 어떻게 없겠습니까? 너무 쉬울 것 같죠. 그래서 이제 브릿지론 혹은 본 PF에 투자하는 대주단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일반 기업도 참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 기업이 대출 만기 연장을 거부를 해서 시행사 사업권을 뺏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명 부동산 사냥꾼이라고 해요. 될 것 같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있으면 그걸 빼앗아 오는 방법. 다른 자본이. 이것저것. 옛날에 제가 건설사가 땅 주인한테 그 땅 뺏는 법이랑 방법이 똑같네요. 일부러 공사를 지연시켜서 땅 주인이 은행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똑같아요. 봐요. 시행사를 PF가 한다고 치죠. 그러면 시공사는 어차피 돈 받으니까 상관없고 나중에 받아도 되고. 그런데 이게 정말 될 것 같은 일이야. 그러면 시행사랑 시공사랑 금융회사가 필요하잖아요. 시공사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금융회사 혹은 금융회사 뒤에 있는 금융회사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마음을 바꿔서 우리 이거 먹어야겠어라고 하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방지하려고 금융기업들은 이걸 마음대로 뺄 수 없게 해놓은 규제가 있어요. 나중에 더 설명을 할 건데 일단 사례를 볼게요. 피해를 입은 시행사 부사장이 참고인으로 왔어요. 이 시행사는 1조 규모의 주상복합사업 개발을 진행을 했고 총 8곳이 대주단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중에 한 곳이 일반기업. 나머지 7개는 다 금융기업이었어요. 이 일반기업을 A사라고 할게요. 그런데 여기가 대출 연장을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전문용어로 기한이익상실선언, EOD선언이라고 하는데. 기한이익상실선언. 그런데 내가 여기서 더 이상 이익을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냥 돈을 다 회수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자를 더 받지 않겠다. 그런데 이게 되게 이례적인 일이에요. 왜냐하면 A사의 대주단의 우선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4순위였거든요. 4순위란. 그런데 좀 중후순위죠, 이 정도면. 8개 중에 4순위니까. 그런데 보통 EOD선언을 하면 후순위 주주가 투자금을 환수를 못해요. 다 돈을 돌려주게 되는데 그럼 선순위가 다 가져가게 되니까. 먼저 가져가게 되니까. 그래서 선순위가 그만둘까 봐 눈치를 보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4순위 주제에 EOD선언을 한 거예요. 이게 가능했던 게 A사가 일반기업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법 확인 중이십니다. 아까 얘기했던 규제.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부동산 PF 부시를 막기 위해서 금융당국의 규제를 해가지고 3분의 2가 동의하면 대출기한 연장을 해줘야 돼요. 참여한 금융기업의 3분의 2가. 함부로 일부러 파토내지 못하게. 네, 그렇죠. 한 명이 갑자기 우리 파토날레에서 가져가는 이런 지금 같은 경우를 못 만들게 하려는 거죠. 그런데 일반기업은 제재 대상이 아니어서 혼자 그냥 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보통의 경우 A기업은 혼자 손해를 보죠.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했느냐. 본격적인 꼼수가 여기부터예요. 보통 EOD선언을 하면 돈을 돌려받으려고 시행권이나 사업 부지를 팔라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시행사와 용역업체는 다 부도위기에 처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피해 업체가 부도를 피하려고 제발 대출 연장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A사가 연장 조건으로 시행사의 주식 55% 그리고 전체 사업권 양도를 요구했습니다. 너와 너의 사업을 주지 않으면 나는 이 사업을 파토낼 거야. 그렇죠. 그럼 너를 부도내게 할 거야. 이런 거죠. 나는 조금 손해나오고 너희는 죽는다. 네. 그래서 이게 투자금을 따져보면 50억 정도였는데 50억을 투자해서 1조 원대의 사업장을 차지한 거죠. 전체 사업권을 먹어버렸군요. 게다가 55%면 회사 주인이 됐네요. 네. 그냥 정말 뻐꾸기처럼 진짜 뻐꾸기처럼? 아니 사람일이 그렇게 쉽고 직원들이 운명이 딸려가지고 그럼 결정을 내릴 수는 없겠지만 이럴 것 같으면 나 같으면 그냥 망하겠네. 아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이제 더 괴로운 게 정말 사기꾼이라면 똑똑한 것인 게 이러면 제일 쫄리는 건 은행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최종 책임 중 상당 부분이 자기들한테 돌아오니까 그런데 그게 만약에 정말 큰 규모여도 힘들 텐데 지역에 기반을 둔 저축은행이다. 그럼 회사 전체가 날아가고 은행 전체가 날아가고 그리고 그 은행 전체가 날아가면 예보가 갚아야 돼요. 국가적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또 이런 문제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한번 유희동 의원실에서 살펴보니까 비슷한 사례가 40건 이상이었습니다. 많죠. 그래서 유희동 의원은 이거를 국무조정실에 질의를 했어요. 왜 부동산 얘기를 국무조정실에 질의를 하냐 했더니 이게 지금 일반 기업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곳의 이해를 포함해서 제도를 손봐야 하는데 각 부처에 문의를 해봤더니 이 흐름을 이해를 못해서 다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거예요. 국토부든 어디든 간에. 그래서 국무조정실이 주조도권을 지어야 한다. 그리고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 고금리 그리고 공사비는 너무 낮은 이 상황을 반영해서 PF 사업 구조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게 유희동 의원 주장이었습니다. 여성가족부 시간에 제가 그 말씀을 그래서 들었던 겁니다. 부처 간의 협력을 요구하는 부처가 덜어 있다. 우리가 정무위원회 시간에 세상 모든 일을 다 떠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모든 걸 다 조정하는 일을 여기서 해야 된다. 표현으로는 이니셔티브를 쥐어줘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게시권을 가져가라. 그런데 아까 지역 저축은행 얘기하면서 이건 결국 국가의 문제 하셨잖아요. 그걸 좀 더 보면 이게 진짜 부동산과 금융시장 전체를 흔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또 이 PF 사업 시장 전체를 보면 요새 고금리, 고물가 때문에 사업이 부실해진 PF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습니다. 토지는 샀는데 아까 브릿지론 단계에서 토지는 샀는데 인허가는 못 받은 경우가 많아요. 앞서 언급한 1조짜리 사업장 사례도 이런 상황이었어요. 인허가가가 안 났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업을 포기하면 팔 수 있는 게 토지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금리가 너무 높아졌으니까 토지를 팔아도 브릿지론을 못 갚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브릿지론은 굉장히 고금리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은행들이나 증권사가 다 여기에 뛰어들고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다리가 흔들리면 금융권도 흔들리게 되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단기적 이익을 보는 일반 기업까지 물을 흐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올해 2분기에 국내 증권사에 부동산 PF 부실 채권 비율이 22%나 되고요. 연체율이 7%입니다. 심지어 지난해부터 계속 수치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국감에서는 금융기업의 책임도 제기가 됐거든요. 윤한옹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부동산 PF 금리 상승이랑 증권사의 성과보수 체계가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4년 동안에 9개 대형 증권사에서 PF 사업 관련해서 지급한 성과급이 8,500억입니다. 8,500억. 가장 많이 받은 것이 메리츠예요. 거의 반이에요. 4년간 3,550억. 그래서 메리츠 최희문 대표가 지난해 29억을 받았고요. 부사장과 임원이 30억을 받았는데. 대표의 양심일까요? 1억 적게 받은 건. 그러니까요. 그래서 메리츠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주단 선순위를 줄 경우에 PF 대출 금리를 좀 낮춰줘요. 12%로. 12%. 그런데 선순위를 안 주면 18에서 20%를 올립니다. 엄청난 권력입니다. 네. 금리 진짜 0.5%만 올라도 엄청나게 지금 부들부들하잖아요. 사람들이. 6에서 8%예요. 이렇게 금리를 올린 수익으로 성과급 장치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본질적인 문제 지표가 등장하죠. 저 돈을 받을 수 있다면 무리하게 추진하는 주체가 되어야 돼요. 그렇죠. 사업이 부실하든 말든 어떻든 다 따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 시장이 왜곡되죠. 너무 많이 갑자기 개발이 다 들어가게 되니까. 그런데 팔리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 이용우 의원도 이거를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성과급 환수를 해야 한다. 이것도 민주당에서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책임 있는 사업 운영을 이끄야 한다고 봤고요. 네. 2014년부터 2022년까지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면 PF 대출이 189.2%나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PF 사업 규모가 굉장히 크거든요. 130조 원이고. 사업장만 3,700개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연달아 부실 사업이 쫙 터진다? 그럼 그 심각성은 진짜 네 글자로 줄여서 거의 사자성어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레고랜드. 그렇죠. 사자성어는 원래 앞뒤에 말이 붙어있잖아요. 원래 여덟 글자 하면 김진태발 레고랜드. 이게 PF 시장의 현 상황의 시작이자 미래죠. 지금 시장이 이렇게 불안해진 것도 레고랜드 때문이고. 앞으로 이것들도 레고랜드처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얼른 손대지 않으면 굉장히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무섭긴 하네요. 투자금을 넣은 일반 기업은 이걸 사냥하려고 노리고 있고. 금융기업들은 이자 받아 먹고 있고. 무섭다 진짜. 부동산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한 사업이잖아요. 거기 한 번만 꺾이면 줄조선이 나는 사업이고. 이게 성공하면 관련된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버는지에 대해서도 계속 들으셨죠. 그런데 이제 실패하면 어떻게 했느냐. 왜냐하면 대규모 건설은 실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안 기어들어가면. 그러면 표는 어디서 날까요. 건설회사 부도로 납니다. 건설회사는 PF에 돈을 빌린 주체들 중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 장부상에서 숨깁니다. 누가요. 은행들이요. 하지만 소문이 납니다. 소문이 나면요. 주로 저축은행이에요. PF에 돈 많이 집어넣는. 그러면 동네 부자란 부자들은 먼저 소문 듣고 와서 자기 돈 빼갑니다. 이제 돈이 거의 없죠. 그러면 평생 맡길 돈을 시장이나 이런 데 있는 저축은행에 맡겼던 사람들이 주관합니다. PF 때문에 저축은행 부실로 수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도 하고. 많이들 망했던. 그렇죠. 부산저축은행 사태죠. 그게. 시공사 하나만 망하는 게 문제가 아닌 거죠. 네. 정말 약간 별의 성장 과정 같은 그림이에요. 적색 거선이 됐다가 다 폭파해서 주변에 다 끌어당겨서. 최근에 뭐 보셨어요? 그때 부산저축은행이 대출했다가 최초에 회수 못해가지고 뱅크런이 났을 때 9천억 정도를 못 받았네. 어쩌나 얘기했어요. 지금 얼마요? 150조. 130조요? 네. 이거 다 사실 사람들 그냥 평상시에 일상생활하는 사람들 논의입니다. 그렇고요. 끝으로. 주택담보대출. 집을 살 수 있게 목돈을 대출해주고 산집을 담보로 잡아와서 원금과 이자를 받는 그런 상품이죠. 이번 정부에서는 특례보금자리론이라는 50년짜리 주담대를 만들었습니다. 50년짜리 주택담보대출. 그전까지는 40년이 최고였는데 민간 1금융권 은행들도 그래서 따라서 같은 상품을 만들었지요. 긴 만기기간 때문에 이제 DSR이라고 하죠. 대출금 제한. 이것도 낮게 잡혀야 되는데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에는 아예 적용 자체를 안 해요. DSR을. 차이는 이제 정부 상품은 고정금리고 민간 상품은 변동금리라는 차이만 있고요. 둘 다 청년 신혼부부를 주 타깃으로 삼는 상품입니다. 청년 신혼부부. 그러니까 원래. 이거 약간 어피가 있어요. 좀 이따 얘기할게요. 버팀목도 그렇고 주담대도 그렇고 디딤돌도 그렇고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되는 대출이기 때문에 DSR 같은 경우는 내가 소득이 있어야 그만큼의 돈을 빌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적용 안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DSR 제한을 안 받는다. 즉 돈이 지금 없어도 많이 빌릴 수 있다는 특징 때문에 사람이 꽤 몰려요. 그래서 출시 2개월 만에 폭등한 가계 대출 증가에 큰 몫을 차지해버립니다. 빚도 적고 소득도 적은 사람들이 DSR이 규제가 없는 대출에 몰리는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거 아니면 인생에 희망도 없다고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당장 내가 결혼을 해야 돼. 집을 구해야 돼. 이런 상태라면 문제는 그걸 다 모아놓고 보니까 저소득층의 빚이 어마어마하게 순간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부랴부랴 50년 만기 상품들을 규제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되게 선진국에서 되게 이상한 일인 게 보통 일찍 취업해도 25이에요. 지금 연금 받으면 65이에요. 63, 65이에요. 경제 인구로 살 기간도 40년밖에 안 되거든요. 무슨 근거로 50년 대출을 내놓은 거죠? 어쨌든 그래서 규제를 하겠다고 했어요. 갑자기. 그러자 막차를 타려고 몰려든 사람들 때문에 8월 한 달 동안 주담대 규모가 2조 원 증가합니다. 정치의 기본 중에 하나입니다. 피해야 돼서 좋지 않아서 닫을 거면 닫을 때 닫는다고 광고하지 말라고. 어쨌든 그래서 이 부분을 강훈식 의원과 양정숙 의원이 지적을 했는데요.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제대로 답변을 못했습니다. 당연한 게 이제 답변을 하면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게 50년 만기 상품이 가계대출 증가를 견인했다는 분석을 금융위가 내놓았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여기서 해버리면 나는 위에 찍힐 수도 있고 또 안 하자니 앞에서 맞을 것 같고. 한편 심상치 않은 게 있어요. 강훈식 의원실이 가져온 통계에 따르면 40년 만기 상품까지만 있을 때는 40대 이상 가입자가 3%였어요. 그런데 50년짜리 상품이 나오니까 11%로 확 뛴 거예요. 10년 차이로 이렇게 되네요. 퍼센티지는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60대가 5명이 있는 거예요. 청년 신혼부부. 60대면요. 110대가 되어서야 대출 만기가 됩니다. 아무리 100세 시대라지만. 뭐 하프웨이프 정도는 되어야. 이걸 제대로 회수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요. 110세면 살아계시기만 해도 박수를 쳐드려야 되는 그런 어르신인데. 진짜 창문 너머 도망친 백세노인이라는 책 있잖아요. 보통 주담대가 만기 때 갚을 생각으로 빌리는 돈들은 아니죠. 그렇긴 한데. 집값이 오르면 팔고 이익을 실현화하고 그다음에 갚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좋은 설명인 게 그걸 알고 60대도 도전할 수 있다는 걸 눈치를 누군가 깠다는 거죠. 이 상품은 그대로 이어졌으면 60대들 이거 꽤 많이 달려들었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사실은. 왜요? 김준형 금융위원장이 60대가 있을 리가 없다라는 입장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걸 왜 모르지 나도 아는데. 오전 시간 내내 이 상품은 34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의 한정된 상품이다. 그래서 40대 이상은 있을 수가 없다고 강변해 간 거예요. 그래서 통계 틀린 거 아니냐고. 강우식 의원이 그래서 점심시간에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통계가 맞았어요. 왜냐. 버그가 있었습니다. 상품 판매 조건에 청년 또는 신혼부부로 되어 있어서 60대여도 신혼부부면 가입이 가능했던 거예요. 내가 이때를 대비해서 40년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 인도입니다. 안드오어의 문제네요. 실제로 이게 되게 유명한 이야기였고 그래서 굳이 재혼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한부모 가정이나 이런 사람들이 신혼부모 특례를 받기 위해서 60대 70년대에 재혼을 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전략적 결혼. 제 주위에도 50대분이 집을 어떻게 구할까라고 조언을 구해서 제가 요거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사람아 혼인신고를 하시라. 버그를 퍼뜨렸군요. 사랑해요. 그 뒤로. 정부 상품이 이렇게 버그를 안고 나왔으니까 민간 상품도 따라서 만들었잖아요. 같은 조건을 내걸었고 정신 차려보니까 11%의 40대 이상자와 60대 5명이 가입을 한 거예요. 이걸 금융위원장은 국감 나와서 그것도 오후가 되어서야 질의를 받고서 깨달은 거예요. 보고도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의원에 대해서. 김주현 위원장은 그래서 당황해서 시중은행들의 연령 제한을 안 둔 탓이다 어쩌고 얘기했는데. 장난하나. 김한규 위원은 아니 정부도 이거를 지금 뒤늦게 알아서 8월에 특례보금자리론 중단을 일부를 중단하면서 지금 당신은 은행들 잘못 어서 몰아가는 거냐라고 지정을 했거든요. 당연히 당연해요. 은행들은 정부가 50년 만기에 DSR 회피 상품 파니까 약관 따라서 판 것뿐이에요. 은행들도 연령버그를 알아챈 후에 50년 만기 상품을 없애거나 연령 제한을 추가했거든요. 다행히 110세 대출은 당분간 안 나오겠군요. 그런데 이렇게 가장 중요한 버그의 존재를 모르고 있던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그래도 특례보금자리론이 무주택 청년들을 위한 정책은 맞다고 강변했습니다. 의도는 맞다. 무주택자나 주택을 처분할 예정의 1주택자만 대상이기 때문이다. 다른 통계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제도가 다주택자와 임대업자에게도 주담대를 이용할 수 있는 우회로가 되어졌거든요. 금융위가 갖고 있는 통계 중에서 50년 주담대 이용자 중 52%가 1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2주택자였습니다. 특히 18%는 2주택자 이상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연성 확률 0.1%인 아이템 같은 건가요? 계속 흔들어보는 건가요? 그럼 나오나요? 언젠가? 아니 제도가 이런데 어떻게 다주택자가 이걸 받죠? 김주현 위원장이 떠드는 말과는 다 통계와 반대되고 있어요. 그게 그 우회로가 뭔지는 안 밝혀진 거죠? 이거 자체가 우회로예요. 이미 유주택자들은 DSR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일정 이상으로 대출을 못 받는데 유주택자라는 사실을 숨기거나 하면서 여기 특례보금자리론에 신청을 하면 DSR 적용이 안 되니까 얼마든지 또 집을 구매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채 더. 없는 척 할 수 있다. 그건 어떻게 숨기죠? 본인이 숨긴다고 숨겨지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아마 처분 예정. 처분 예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사실은 하지 않는 거죠. 명의를 나눈, 쪼개는 방식도 아마 옛날에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직까지 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추측으로는 차명도 있을 것이다. 차명은 당연히 있죠. 제도를 어떻게 해킹하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언든 생각했을 때도 이게 청년들을 위한 거라고 하긴 하지만 오히려 50년이라는 것 때문에 청년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울 것 같긴 해요. 50년 만기라는 커다란 미지를 안겨주는 것으로도 읽을 수 있죠. 50년이라기보다는 돈이 한 푼도 없이 50년 주담대를 받아가지고 집을 살 수는 없잖아요. 그게 더 크죠. 어쨌든 내 돈 못해도 몇 천만 원. 적어도 5천만 원은 있어야 될걸요. 집 살려면. 100%를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니니까요. 조화기 하셨습니다. XSFM입니다. 아직도 생리대 유목민? 어떤 생리대를 써야 할지 불안하신가요? 100% 유기농 발암물질 유해 성분 불검출. 어떠한 피부에도 자극 없이 안전하게. 무화학 수압 가공. 100% 국내 생산.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당신에겐. 29 데이즈. 유기농 리얼 코튼 울트라 슬림. 히비스코스 꽃 추출물 65%. 유기농 올리브 10가지 베리 추출물. 이 모든 걸 하나로. 빅그린 히비스코스 샴푸. 약산성 비건 샴푸. 빅그린 히비스코스. 허숙정 의원이 이번 회계에 징계제를 짰고. 그 다음이 강성희 의원. 이상직 의원 지역구 전주에서 당선됐죠. 장면 하나. 국감 자첫 후기. 국무조정실을 감사하는 국정감사 첫날. 송석준 의원은. 아직 피감기관의 업무보고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연설했어요. 작잡하다. 국회가 반성해야 한다. 뭘 반성해야 돼요.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국무조정실이 오늘 대상인데. 국회가 총리의 희망을 의결했다. 그럴 수도 있지 왜. 이건 모순이다. 왜 모순이야. 그뿐만이 아니다. 박진유 의교부 장관도 해임 의결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해임 의결했다. 근데. 안 되니까 탄핵까지 했다. 뭐가 문제야.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마지막 문장을 말하기 직전에 발언 시간 초과로 마이크가 꺼지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네. 급기야 최근에는 결국은 국무총리까지 해임 의결을 한 이 국회가 과연 대한민국 현재 행정부를 견제할 자격이 있습니까. 거기다 또 엊그제는 사법부 구성까지 좀 방해했지 않습니까.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교시켰어요. 이렇게 무책임한 우리 대한민국의 대한민국 국회의 현실. 우리가 과연 제대로 그런지 반성하고. 뭘 반성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가 너무 행정부를 괴롭힌다. 적당히 해라. 그러니까 국정감사를 받자. 국회가요. 네. 그럼 누가 해. 제가 그게 가장 궁금했어요. 좋아. 국회가 반성했다 쳐요. 송석준 의원의 연설을 듣고 대우각성하고 막 가슴을 치고 옷을 찢으면서 국정검사를 받겠습니다. 그럼 누가 할까요. 행정부? 사법부? 그리고 이제 송석준 의원이 이 문장을 말하자마자 뒤쪽에서 받으세요라는 말이 아스라에 들렸거든요. 의미는 좀 불분명합니다. 맞다. 우리가 받아야 된다. 국회 석스. 이건 이제 아니면 네가 받아야겠어요인지. 이건 그냥 약간 총화 같은 방식으로 밖에 갈 수 없지 않나요. 셀프 국감이죠. 그렇죠. 굳이 시간을 내서 국회 혐오를 하고 앉았죠. 송석준 의원은 이제 계속해서 백혜련 의원장과 말싸움을 했는데요. 의원장은 의사진행과 관련 없는 발언 좀 하지 말라고 짜증을 내요.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의 당위를 논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의사진행 발언이 맞다고 땡깡을 부립니다. 그러면서 그의 입에서 마이크 꺼진 뒤에 손이 친 거라 녹음이 잘 안 돼서 가져오지 못했는데 우리 국회 스스로 국민으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해요. 라는 문장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까운 국감 시간을 왜 받아요. 평상시에 하시고. 그래서 선거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심판하면 국민이 하겠죠. 뭐 국감 방해 행위고 정치 허무죠. 그러니까 이게 이래서 저는 다선 의원이 국회에 존재하는 걸 전혀 반대하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안전한 지역구에는 오래 있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 사람 이천이죠. 무서운 게 없어요. 아까 강성희 의원 얘기를 해놓고 왜 갑자기 송석준 의원 얘기를 했지 싶으실 텐데 강성희 의원은 국감 자체웃을 하면서. 첫 번째 국감입니다. 이 사람은. 그렇습니다. 이걸 다 보고 있었어요. 그 뒤에 이런 장면도 봤어요. 정무희가 국감 내내 백혜련 위원장의 존재감이 굉장히 상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당 의원들이 조금 불편해했어요. 그래서 강성희 의원이 또 본 장면 두 번째가 이겁니다. 보죠. 또 의원장님께서는 가급적이면 그 질의를 연속 이어받아서 하시는 모습은 별로 모양이 안 좋습니다. 나중에 의원장님이 다 끝나시고 이렇게 추가 질의 시간을 얻으셔서 해주시는 게 마치 의원장님이 지금 야당 의원님의 보호 환자 이런 그러니까 중립성을 좀 상실한 듯한 모습이 보여서 정중하게 그것 좀 좀 바로잡아 주시고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하는 거는 저희 위원회 자체의 업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제 기억에는 위원장님이 다른 때 추가 질의를 하신 적도 있었고요. 오늘 뭐 저기 여당 의원들이 굉장히 예민하신 것 같아서 가능하면 제가 자제하게 하고 오늘 아 오늘 제가 오늘은 제가 그래서 확실하게 마지막에 저기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강성희 의원님 또 뒤에 강성희 의원님 또 라고 했죠. 그죠. 그 순서를 보시면 먼저 말하는 사람이 송석준 의원이고 이런 얘기죠. 우리 당 의원들이 헛소리할 때 바로잡지 말아라. 버릇 좋아진다. 이런 뜻이에요. 김한규 의원이 그걸 정정해 주죠. 사회권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정할 권한이 있어요. 정정도 하고 그리고 그 약간 질의를 이어서 하는 걸 많이 했었어요. 보충질의를 해주기도 하죠. 보충질의도 권한 중에 하나죠. 사회권이 왜 센데 라고 김한규 의원이 설명을 하고 백혜련 위원장 거기다 대고 내가 그렇게 셉니다 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위원장이니까. 그래서 다음번에는 추가 질의 시간에 할게요 정도까지 한 다음에 자제할게요. 강성희 의원이 계속 손 들어가지고 말 시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제가 잘랐는데 이 뒤에 민병덕 의원이랑 윤한홍 의원도 한마디씩 다 얹었어요. 이 얘기를 거의 10분 가까이 했습니다. 그러고 강성희 의원이 마지막에 이제 지켜보다가 소신발언에 나섰어요. 자 첫 후기. 저 국정감사 처음 해보는데요. 국회에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됐고. 근데 발언권 얻어서 발언해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 좀 얘기만 되면 발언권이고 뭐고 그냥 돋대기 시장으로 변합니다. 여기가. 저도 사실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고. 내 생각은 이거 아닌데 나도 말은 하고 싶지만 이걸 저 의원님이 헌법기관으로서 자기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제가 이렇쿵 저렇쿵 얘기할 수는 없지. 그러니까 뭐 가만히 있어야지. 이렇게 하고 참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지금 한 분이 어떤 의원이 얘기하고 나면 꼭 그것에 대해서 이게 뭐가 맞다. 이게 틀리다. 뭐 비감기관을 압박한다. 어쩐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이러고 나서 그리고 솔직히 보충 질의해 주시는 것도 저 입장상 고마워요.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코엑스에 무슨 전시회를 갔다 실망한 낚시 블로거 같아요. 어떤 이유예요? 처음 가봤는데요. 정말 돈댕이가 심하고. 아 이런 줄 몰랐는데 좀 실망했고요. 둥얼축제라고 가서 가봤는데 베스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런 식입니다. 이걸 듣고 국민의힘인 김희곤 의원이 네가 아직 몰라서 그러는데를 시전을 또 했습니다. 먼저 까진 사람들이 말 얹어야죠. 강성희 의원님 말씀이 진짜 말씀은 맞는 듯 보여도 실제 그거는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는 그닥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거야말로 난장판 돗대기 시장이 되게 하는 사실 단초를 제공하는 겁니다. 제가 짧게 잘랐지만 굉장히 꼰 같은 얘기들을 막 했어요. 김희곤 의원이. 네. 김희곤. 아 국회의장이 왜 당적을 내려놓겠어요.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개념 원리를 설명을 해줬어요. 그걸 모를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는 백혜련 위원장이 자기는 양쪽 다 충분히 시간을 줬다라는 식으로 마무리를 했지만 이 뒤에도 몇 번 좀 불만이 나오고 위원장이 계속 보충지리도 하고 막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원칙만 배우고 들어갔을 때 본 국회가 이렇게 신선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무위의 엘리트 플레이어 보시죠. 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을 강훈식 의원입니다. 금융위원장의 무지를 밝혀낸 그 한 장면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었습니다. 일단 금년이 정무위에 처음 들어온 거라는데 그래 보이지 않고 되게 편안해 보였어요. 저는 이걸 뺐었는데 이제 다행히 그 성관님이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묵직한 질의를 그 외에도 꽤 했고요. 금융위원장도 처음 듣는 얘기를 했다라는 게 임팩트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깥에서야 시끄럽지 않아서 안 알려줘서 그렇지 당내에서 되게 중요한 전략가죠. 아마도 천안은 갑을병이 다 공천이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 동안 갑 민병덕 의원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넓은 이슈 폭과 논리력을 들어서 칭찬을 했는데 금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부당 가산금리 문제를 제기해서 은행연합회의 규칙인가 규준인가를 바꾼 적이 있는데 금년에 그 후편인 소급 미적용을 들고 나와서 시리즈물을 만드는 등 멋진 모습 보여줬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덕질인이 민병덕 의원한테 아픈 오리라고 그랬어요. 아픈 오리요? 네가 그랬어요. 난가? 어. 죄송합니다. 왜냐면 내가 작년 거 들었거든. 나는 윤형덕 의원한테 젊은 오리라고 한 기억은 나. 아 맞다. 내가 민병덕 의원을 맡았구나. 약간 관상학적인 얘기인가요? 아니요. 이름이요. 병덕. 아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병덕. 네. 아무튼. 많이 모자란 건 좋아간 사이입니다. 정말 힘드네요. 우리가 그러고 살았습니다. 작년에. 적응 기간이 아직 필요할 것 같아요. 적응하지 말아요. 네. 민병덕 의원 저도 뽑았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사안을 다뤘고 사례도 상세하게 가져왔습니다. 저는 항상 대안을 제시하고 피감자의 되게 확답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게 좋았어요. 기회비용. 이 사람이 적어도 당내에서는 지난 경선 때 가장 충격이었습니다. 이석현 잡았죠. 의정에서는 이석현부터 나은 것 같습니다. 초선인데. 다른 상대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요. 네.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요. 더불어민주당 제주 제주을 김한규 의원입니다. 여가비에서도 뽑았었죠. 그냥 말을 잘 합니다. 전달력도 공경력도 굉장히 좋고 논리적으로 근거를 잘 치밀하게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피방기관의 반박에도 굉장히 성실하게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책 질의 비중도 높고요. 그렇습니다. 잘하죠. 본인한테 이런 압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지역구인 강남병으로 돌아가라. 왜냐하면 꿀이죠. 이제는 이게 이제 한 10년 전에 비해서 제주의 정치지형이 엄청 바뀌었죠. 토호들을 몰아내자 더 이상 보수정당이 지금 자리를 가져갈 수 없게 되었는데 젊은 사람 계속 거기 있을 거냐라고 눈치 주는 당내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돌아가라 너무 웃기다. 지난번에 처음 강남병 나왔을 때만 해도 유보좌관이 맡아서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이랬는데 그때는 이제 다른 경기도 어디 다른 지역구에서 쫓겨나와가지고 강남병으로 본인이 원하지 않았는데 전략 공천됐거든요. 집이 강남병이어가지고. 글쎄요. 안 돌아갈 것 같아요. 아마 제주을에서 재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 최종윤 의원입니다. 통찰력이 좋은 편이더라고요. 남들이 갑질 사례에 백과사전을 만들고 있을 동안 혼자서 가장 파급력이 큰 문서를 폭로하고 분석하는 과정 전체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남은 원래 민주당한테는 불리한 지역구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전 국회의원이 공탈 무소속으로 나오는 바람에 여유있게 승리를 했었죠. 그리고 지금 상대자가 이창근 지역위원장이라고 방송에 많이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대로 리매치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국민의힘 경기 평택을 유희동 의원입니다. 제가 PF 문제를 다뤘는데 그 외에도 플랫폼 문제에서도 그렇고 문제가 당장은 크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들을 잘 찾아냈어요. 그리고 사안에서 피감기관이 해야 할 역할을 정확히 짚어주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책위 의장이죠. 여당에. 그나마 지도부 인선 중에 잘 뽑아놓은 곳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평택은 갑이 보통 민주당의 을이 보통 보수정당에 유리합니다. 갑의 송탄이 있죠. 유희동 의원이 아까 PF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송탄 말고 본인 지역구에 PF 피해 사례가 좀 있어요. 송탄처럼 만들어주겠다고 말하는 사기꾼들이 더 큰 사기꾼들에게 잡아먹혀서 주변에 은행이 초토화된 사건들이 그런 맹각이 또 있군요. 네. 아니 그러면 분양 받은 사람들의 피해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막는 일을 했던 겁니다. 평택을과 화성 정도가 생각보다 민주당이 뚫기 어려운 지역이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보수정당 의원들은 확실히 영남권하고는 퀄리티가 조금씩 다르죠. 꽤 다르죠. 에이트 페어까지 확인하셨습니다. 신유계이기도 한데 여러모로 유승민 의원하고도 캐릭터가 비슷하네요. 전봇 분야하고. 그런데 처세를 꽤 잘한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지도부에 있다니. 네. 혹시나 해서 찾아보는데 다른 뉴스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정문 시간이었습니다. 토요일에도 국정감사 기록실 계속되는 거 알고 계시죠. 과학과... 아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시간. 그래도 옛날에 미래에 붙을 때보다는 짧아졌어요. 미래창조과학통신정보방송통신기업부. 아닌데요. 이거 옛날에 동대문 문제는 여기 처음 바뀌었을 때 동대문 역사공원이죠. 애들 못 외우니까 막 짐 마음대로 진짜 동대문 우리의 마음 역에서 내려. 동대문 역사를 빛낸 100명의 위인들 역. 시간이 계속 좀 더 길어지고. 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4명의 노동자 불러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B, W, K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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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